와 재미인데 지훈 벌써 만나면은 좀 재미없는데요 야 서로가 노리고 있어서 제 생각엔 둘이 그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 먼저 좀 공격하고 오자 네 관전 중 나는 2등한다 옵자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웃긴다 여기 있으면 내가 그냥 자 여기서 조금 보인다 조금 보인다 재민이 피하지 않습니다 지훈과의 맞대결에서 어 아 아 아 잘 버리ido 나 injustice 피귄 대박입니다! любов 9킬 6킬 아!